제이젠 Dennis 브이를 잠깐 켰어요 원래 버블라이브를 켤까 하다가 원스들이 버블라이브는 나중에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볼 수 있나봐 다시 보기가 안 된다 그래서 원스 다시 보기 할 수 있게 지금 좀 아침이라 그래서 브이앱을 켰어요 오랜만에 지금 저는 인기가요 사전 녹화를 끝내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동하는 중입니다 쉐어럽 하늘이 너무 예뻐서 보여줄게요 이거 봐 하늘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아우 눈부셔 네 무대 화장 진짜 이번 주 내내 아침 엄청 일찍 사전 녹화라 원스들 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멀리서 오는 원스들도 있을 텐데 저희 응원 와주시겠다고 아침부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 인사 드리려고 브이앱 켰고 이거는 어제 잘랐어요 나 허리 아픈 거 근데 어떻게 알아요? 아 나 랏에서 얘기했대 아니 랏 말고 오늘 사전 녹화할 때 사전 녹화 들어가기 직전에 허리에서 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조금 아파서 별로 티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원스가 너무 한눈에 알아채서 나 너무 깜짝 놀랐어 턱 대 턱이라 허리에서 턱 소리가 났나요 아무튼 저는 금방 아 저는 괜찮아요 걱정해줘서 정말 괜찮아 괜찮아 인기가요는 호응이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스가 박수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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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는데 나 정모 사진미 처음에 인트로 시작할 때 박수로 딱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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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한데 너무 너무 귀엽고 너무 그런 거야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자리도 한 칸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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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 앉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어 진짜 원스대 너무 귀여웠어 밥 먹었어요 저 밥 먹었어요 사전 녹화하기 전에 떡만둣국이랑 볶음밥 조금 먹었어요 이제 8월이 끝나가더라고요 오늘 날씨 보니까 진짜 점점 가을이 오긴 오나 봐 손톱 나 손톱 되게 오랜만에 해요 근데 미국 콘서트 때 콘서트 하려고 그때 하고 한 2, 3개월 만에 손톱 하나? 모든 분들이 제 손을 볼 때마다 손톱 손톱이 되게 튀긴 하나봐 저희가 Y2K 콘셉트이니까 이번에 약간 색깔이 색깔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떼나 이후로 처음 한대요 어제 한 미니 팬미팅이 그래서 원스분들이 엄청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요즘 저라는 노래 저는 이번에 소록곡을 두 개 두 개를 작사를 했잖아요 6번 트랙이랑 7번 트랙 건이랑 When We Are Kids 작사를 했는데 뭔가 건이 이어폰으로 양쪽 다 껴서 이어폰으로 듣기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내가 힘들게 써서 그런지 좀 더 마음이 가 When We Are Kids도 그렇고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주말인데 원스들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도 힘내요 핑크 요정? 핑크 요정은 모모언니 오늘 저는 사복 핑크 요정 모모언니는 인가 핑크 요정 안전하게 띠리 안전하게 띠리 하.. 그래요 원스 조금이라도 가서 자고 이따가 인기가요 오는 원스들도 있나? 조심히 오고 오지 못하는 원스들 마음을 응원해주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고마워 안녕 좀 쉬어요 아침부터 진짜 일찍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 잘자 조금이라도 자 좋은 주말 보내 안녕 우리 원스가 있어서 진짜 너무 힘나요 안녕 굿모닝 굿모닝이네 지금 시간보니까 안녕 이따가 인기가요에서 봐 안녕